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종목들이 조금 더 압축해서 움직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시장이 강세장 이후에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까지 오면서 개별 종목 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황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시황이나 섹터 분석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만 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매매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 많은 무기 중에서 나에게 맞는 무기를 찾고 그 무기를 집중적으로 갈고 닦으면 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칼 쓰는 법, 총 쓰는 법, 활 쓰는 법, 대포 쓰는 법 다 알려드릴 건데 그중에 나한테 맞는 무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칼이 잘 맞다. 칼을 계속 휘두르는 연습을 하시면 또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이제 기초 지식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시면서 천천히 또 익히시다 보면 그중에서 또 마음이 가는 강의가 기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연마하시면 또 꼭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항상 공부 게을리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지라인 매매법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기법 강의예요. 쉽게 쓸 수 있는 매매법이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원리를 말씀드리죠. 원리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 매매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강의 중간부터 보셨던 분들, 풀 버전 보시고 싶으신 분들 모두 오세요. 환영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추가하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강의 모두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돈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를 해 놓으셔야 저희 히든 강의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꼭 추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지라인 매매법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상, 지지라인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죠. 지지라인의 신호가 두 개 이상일 때만 매수해서 주가의 하반경직성을 높이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또 써놨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보다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한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락 가능성이 낮으면 반대로 말해서 뭐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사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보수적이에요. 잃는 거를 많이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고 조금씩이라도 쌓아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매매법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매매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매매를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지라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익폭이 작을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은 낮은 좀 보수적인 그런 매매법이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또 써놨죠. 다수의 지지 신호가 겹칠수록 긍정적입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는 것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지지, 양봉 저가 지지, 이평선 지지, 보조지표상 지지, 많은 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지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 저가에서 지지받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 현재 위치에 이평 지지까지 받고 있으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주식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한 가지 매매 신호만 갖고 했을 때 성공률이 70%인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두 가지의 신호가 다 맞을 때 매수하면 성공률이 80%다. 그러면 두 가지 신호가 맞을 때 매수하면 성공률이 더 올라가겠죠. 오늘 말씀드릴 지지라인 매매법이 바로 그 매매법입니다. 다양한 지지라인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지지선인데 지지선, 저항선. 제가 기초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지선이 뭔지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채널 추가하셔서 저희 지난 기초 강의 보셔서 지지선이 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지지선은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어떤 종목인지는 상관없지만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는데 만 원만 오면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 원은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만 원일 때 사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왜? 만 원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 원에서 사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했죠? 지금 보시는 거에는 지지점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10개, 20개면 더 더 더 좋습니다. 좋다는 건 뭐예요?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만 7,5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인데 지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이탈했지만 이제 다음날 바로 회복됐으니까 휩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이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일단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조건 수익을 본다? 그건 아니죠. 주식의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높아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 그게 주식 투자의 전부예요. 별거 있습니까? 그렇죠? 주식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매수하고 매수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지지선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지점이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가격대만, 특정 가격대만 가면 반등을 합니다. 그럼 그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괜찮겠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것도 보시면 특정 가격대에서 반등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말 그대로 지지를 받는 선. 지지 받는 가격이 일정한 선.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좋은 전략이에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추세 지지선인데 지지선에 추세라는 말이 붙었어요. 추세는 상방이나 하방으로 선을 긋게 되는데요.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수급이 일반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지지점은 몇 개죠? 4개. 지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추세의 지지선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저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직선상에 쫙 선을 그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추세 지지선이 됩니다. 바로 차트 볼게요. 이런 게 추세 지지선입니다. 어떤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본 중에 기본 내용이죠. 주가의 저점을 연결했을 때 주가를 일직선상 위에서 저점이 일치시키게 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보유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보유해야죠. 주식은 추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려는 경향이 있고 상승하려는 주식은 계속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상승하려는 경향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 지지선의 저점, 지지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이 또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점의 저점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왜? 추세 지지선 저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세 지지선 차트의 저점끼리 이었을 때 직선으로 우상향한다면 저점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저점에서 매수하면 좋다. 이게 뭐라고요? 추세 지지선 역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평 지지선 볼게요. 주가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다.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다르다는 것이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이동평균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의 기본 강의 이동평균선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꼭 기본 강의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평선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요. 이 이유가 없다면 2평선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달라요. 손실 중일 때와 수익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다르지 않다면 2평선을 이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매매를 한다면 그때부터 2평선은 의미가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2평선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다? 사람이 대부분 매매하기 때문에요. 이걸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헷갈리시면 저의 이동평균선 강의를 꼭 보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추가하시면 이동평균선이든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오늘 강의를 보실 때 약간 헷갈리시는 내용은 충분히 풀 버전 강의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컨터를 한 지도 꽤 지났죠. 몇 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약간씩은 난이도 있는 강의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정말 처음부터 주식을 아예 모여온다라고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기초부터 지지선, 저항선, 2평선 이런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공부 자료들 충분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마음껏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일단 채널 추가하시고 강의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평 지지선 한번 보겠습니다. 2평선 위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투자심리가 참 좋으니까요. 자, 60일 2평선 위에, 20일 2평선 위에, 5일 2평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뭐라 그러죠?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투자심리가 좋은 상태죠.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이 큽니다. 근데 최근에 매수했다고 손실이냐? 아니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도 수익이에요. 60일 전에 매수했던, 20일 전에 매수했던, 5일 전에 매수했던 타하 수익인 아주 기쁜 상태. 매물이 없고 조금만 매수를 해도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상태 정배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배열에 진입을 했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유 혹은 추가 매수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차트가 정배열 차트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보라색 선이 이제 61선이고요. 그 위에 21선, 빨간색, 검은색, 5일선입니다. 정배열로 주가가 갈 때는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은 일단 정배열 종목분들을 먼저 주목해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61선 위에, 21선 위에, 5일선 위에 주가, 정배열.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아주 기본 좋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조금만 매수를 해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배열입니다. 61위에, 21위에, 5일선 위에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두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 차트. 그게 바로 정배열. 2평 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여기 2평 지지를 21선에서 받고 있어요. 빨간색이 21선인데 빨간색만 터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선에 주가가 닿았을 때 거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선에 닿는 주가가 아까 배운 지지 라인에도 닿아있다라고 한다면 지지가 두 가지에서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장대양봉의 저가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대량 거래가 유입된 가격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 지난주 강의 보시면 양봉회복매매법에서 장대양봉이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매수타임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급과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유입된 가격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장대양봉이 이탈이 되다가 저점에서는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대양봉이 나타났다가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저점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지난주에는 이탈을 했다가 회복되면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 반등을 한다면 그것만 보고도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장대양봉의 저가가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않았었던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장대양봉의 고가까지 목표가를 노려볼 수도 있죠. 이게 뭐라고요? 장대양봉 저가 지지를 활용한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장대양봉의 저가. 이탈하지 않고 저가 부근에서 양봉을 띄울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장대양봉의 저가가 기술적 지지성과 맞닿아 있고 이평 지지까지 있으면 세 가지의 지지 신호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서는 꼭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니까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지라인 매매법 정리하면 어떻죠? 지지선, 추세 지지선, 이평 지지선, 장대양봉의 저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데 지지선, 추세 지지선, 이평 지지선, 장대양봉 저가 4개가 일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 중에서 2개 이상의 지지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나올 때 매수합니다. 예를 들면 지지선과 이평 지지선이 일치하거나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가 일치하거나 이평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가 일치하거나 추세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가 일치하거나 혹은 추세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가 일치하거나 이럴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 있는 약간 정배열에 가까운 그런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 지지예요? 상승 추세 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는 경향 그걸 이용한 뱀의 상승 추세 지지입니다 근데 지금 맨 끝에 화살표에는 뭐가 또 지지가 같이 있냐면 2평 지지가 같이 있어요 몇일 2평선이에요? 20일 2평선 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도 지지가 되고 20일 2평선에도 지지가 되네 그 위치가 같네 그럼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매수했을 때 성공률이 꽤 높다 이거입니다 여러 가지 지지 신호가 겹치는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까 20일 2평선 지지와 상승 추세 지지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 겹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동그라미 친 그 겹치는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빠르게 수익이 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지지 라인 매매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지지가 겹쳐있는데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지지가 겹쳐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장대항봉 저가 바로 보이죠? 장대항봉 저가 구간에서 지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 지지입니다 어? 저게 지지선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기초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이 있어야 이걸 알 수 있죠 장대항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검은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에요 가기만 하면 떨어지는 선 근데 장대항봉이 발생한 이후에 그 저항선은 뭘로 바뀌었다?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헷갈리시면 또 저의 기초강의를 보시면 돼요 채널 추가하시고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기초강의 보시면 저희 지난 내용들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선이 어떻게 돌파되고 어떻게 지지선으로 바뀌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보세요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 뭐가 겹쳐있다고요? 장대항봉 저가 지지, 그 다음에 지지선 지지 두 가지가 겹쳐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지지신호만 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장대항봉 지지의 성공 가능성이 70%라고 한다면 지지선 지지까지 겹쳐있으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성공 확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니까 저런 위치에서는 잊지 말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타점에서는 장대항봉이 쫙 나오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복잡하게 드렸을지 몰라도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보고 어? 저렇게 매매하는 거구나?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끝!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얻어가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매매를 보셨으면 어? 저런 거구나? 오케이 뭐가 돼야 돼요? 해봐야지 이게 돼야 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알기만 하면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축구하는 법을 축구책 한 100권을 보면서 독파를 했어요 유명한 축구 감독들을 막 만나러 다니면서 인터뷰 몇 년간 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공을 발로 차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이론은 기본인데 이론을 알고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이거는 이제 2평 지지랑 상승 추세 지지가 겹치는 내용입니다 20일 2평선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승 추세선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면은 그 다음에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동그라미 침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배열에서 5일 2평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뭐가 없다 매물이 없어요 조금만 사도 슝슝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놓치지 말고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지지라인 강력한 지지라인이 겹치는 곳에서 매수를 하고 상승을 노려본다 이게 바로 지지라인 매매법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지선 매매법이 되는데 그 밑에 보라색 선이 딱 겹쳐있죠? 보라색 선이 61선입니다 그러면 61선과 지지선이 겹쳐있어서 2평 지지 그리고 지지선 지지 두 가지가 겹쳐있어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라인 매매법은 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밑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라는 것 심리적으로 저항이 적어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죠 단기간에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해나가시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서정기전이라는 예시 종목인데 장대항봉 지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고 있죠? 지지선 지지까지 같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대항봉 저가 부근의 지지 그리고 지지선 지지 두 가지의 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어때요? 높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주가가 빠르게 또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여러 가지의 지지신호를 확인해봤고요 여러 가지의 지지신호 중에 두 가지 이상이 겹칠 때 매수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었습니다 초보자 분들께서 써먹기 좋은 매매니까 꼭 차트를 보시고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매매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강의의 풀 버전 강의 그리고 지난 강의 채널로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에는 저희 방대한 양의 강의들 무료로 모두 다 개방하고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누구나 보시고 쉽게 공부하고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채널 추가 안 하신 분들 채널 추가하시고 저의 많은 강의 100강 이상이에요 많이 보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외국인 기관에 지지하는 투자 항상 강조드리죠 항상 개인 투자자가 살아야 주익시장이 사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